원두막을 할아버지께서 완공을 하셨잖아요.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짜장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렛츠고! 짜장은 섭섭 짜장 직접 만들어 먹는 섭짜장 내 손은 안 씻었어요 그치마 괜찮아요 슝 슝 헬싱 선수 아니에요 파싱 선수에요 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버블티가 아니라요 리얼 콩인데요. 음식을 할 때는 밥상머리 앞에서는 머리를 질끗 불끗 머리를 풀어 재개가 아닌 머리를 묶어 머리가 좀.. 그려분아 계속.. 머리를 자르니까 중국사람 같아요 누 olun으hum vide 레시피를 볼게요 짜장면 가른데 양파 오박만 쓸게요 엄마 rasive 짜장면 가루 넣으면 된거 아닌가? 베이지 고기 와 조졌다 어떡하지? 혼났다 어떡하지? 시끄러워 시끄러워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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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요 풀령에다가 해요 짜증면은 이걸 좀 내놓자는 거 아니에요 내 뒤에서 그렇게 기답을 해 하나는 지금 맞고 사이잖아 마시잖아 입었으면 뭐를 해야 해요? 화장 안 열렸라 가르셨 오 오 오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하아 하아 이런 짜장면 냄새 먼저 삽사봐 어때? 5가지 넘어가봐 넘어가봐 중국집은 백이지? 네 그건 이제 갈아 누가 한거야? 제가요 몽고반 좀 차려도 될 것 같아? 짠짠해 아멩어사가 출국할 맛 와 진짜 맛있네 굴소스 다 필요없어 설탕이랑 미염맛 있으면 굴소스 뼈마리로 팍 쳐버려 뼈마리 뼈마리 다 쳐버려 우와 어때? 솔직하게 어때? 카메라 떴어 어때?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할 데가 없고 이거 맛보면 대학연구사는 다 와 다 사먹으러 와 어디 가 있어 너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해요 이렇게 소녀따를 위해서 원두만만 또 만들어 놓으셔서 아우 개미가 자꾸 엄마가 빨리 가 우리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 뭘 짜증나 그정도로 맛있어? 응 맛있어 고마워 정성을 들여야 맛이 나옵니다 그럼요 돼지고기도 땅바닥에다가 내가 불어 엎고 와 그렇지 돼지고기 맛이 안 난다니까 시멘트 바닥에 한번 떨어뜨렸거든 돼지고기를 땅바닥에다가? 아하 와 진짜 기절할 정도로 맛있어 왜 미래 남편 넌 무슨 복이 터졌냐 어? 개미가 헐레에 붙었네 아 지금 불쌍해 나도 돼요 불쌍해 나도 칭찬 좀 도외봐봐 음 음 짜증이 말이야 누구다 고생하나 썸네이 혹시 모르겠어 진짜 고생했어 이거 만들라구 아니 내가 짜장면 만들라구 고생했어 농담이고 고생하셨어 고마워 여기 여러분 진짜 앞에 뷰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뷰도 진짜 너무 좋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할아버지가 다 만든 거잖아 아 저게 내가 만든 거지 아무도 손 안 봤어 기영이 할아버지 그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어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그 양도 분명이 많구만 기영이 할아버지 보여줄게 누구야고 할아버지랑 똑같이 네 뭐 쟤케 내가 못생겼나 기영이 할아버지래 나이가 할아버지야 저 삼촌 저거 더 있으면 뭐하는 거야 돼지고기 구워 먹는 거 돼지 앞다리 구워 먹는 거야 돼지 앞다리 구워 먹는 거야 저거는 맥주 마셔나 사이다 마시는 거야 사이다는 없는 거야 사이다 한 통 가져와 사이다 한 통 가져와 도대체 반찬이야 말이 말 걷지 않은가 봐 말이 말 걷지 않은가 봐 삼촌 사이다 한 통 가져와 말이 말 걷지 않냐 말이 말 걷지 않냐 말이 안 듣겨 고기도 이제 구워 치고 우리 다 먹으려고 그러나 봐 먹어서는 안 해 아 이거다 할아버지가 유리할래 할머니가 이밭살 줄 나네 겨울이 맞지 줄 나네 우리 셔프하려네 바빠 한 번을 잘라가지고 다 먹으러 왔어 기영이 할아버지 같대 기영이 할아버지 같대 기영이 할아버지 같대 어 그거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야 아 유명해 아 그럼 좀 닮아야 돼 내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유명해 나이가 얼만데 할아버지보다 형님일걸 할아버지보다 형님일걸 어 더 한 번에 얘기했는데 그래 한 번 한 번에 얘기했다 고개를 좀 이렇게 해봐 그래야 더 기영이 할아버지 같아 기영이 할아버지 남님 먹은 거지 너무 많이 먹어서 자꾸 오가이 잘라 하하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와 와 와 하하하하 투 쓰리 포 까리까리까리 와 와 와 와 와 하하하하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르다르 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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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니 앞머리 누가 그렇게 망해놨어요 낙궁자궁 그려서 머리 젖어버렸어 머리는 조져도 원두막은 여러분 조지지 않았어요 우리 보여?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낙궁자궁이 다 잘라서요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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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됐어 역시 역시 할아버지 같다가 아주 그런 손님 못 쓰겠네 진짜 잘 있었어 하하하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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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ives Gay men etc 그렇게 anger